교회 누나 배우의 성경 영혼오림교회 시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0창 50만 뷰 기록 배우의 성경 영혼오림교회 예배 영상 등장 퓋 박신혜 21간 열방과 함께하는 단일기도회 이성경 송재희 박신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위출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 관련 행사의 경우는 모이지 않을 것을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들 중에서도 교회 가는 대신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 배우 이성경과 박신혜가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성경은 지난 13일 영혼오림교회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영상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영상은 교회 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고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경은 자신을 배우 이성경 자매라고 소개하며 요즘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날 이성경은 찬양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열창했는데요. 평소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만큼 청한 목소리로 시쌤을 불러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성경에 이어 박신혜도 온라인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는 22일 영상특별기도의 응원 메시지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기본 예방수칙을 잘 지킨 이 영상에서 박신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요즘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특별기도에 잘 참여하고 계시죠? 라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많은 이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외출 자제 공고가 내려졌죠. 이성경과 박신혜가 참여한 행사 역시 온라인 예배의 일환이었습니다. 한동안 외출하지 못해 조금 답답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와 함께할 방법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성경, 박신혜 자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